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신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항상 누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누릴 것.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생명과 영생.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틀린 거거든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영혼이 지속되는 걸 보고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생명은 영생할 수 없는 영생 자체가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연속되어지는 과정을 영생이라 되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재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그 계획은 영세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도 그 영세 전에 감춰졌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는 메시아로 약속하셔서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마계의를 미라하시고 골로스 2장 13절 15절에도 보면 그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 사단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입기 3장 1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에그베에서의 재앙에서 에그베에서의 430년 동안 종사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6절에도 예원되었던 우리 무리의 재앙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히브리석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하지 않으려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사실은 생명과 영생이란 단어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나를 떠나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른다고 분밀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사실 유치원 다닐 때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부모의 가치도 잘 모르잖아요. 아이가 어린이니까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보니까 우리 아빠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유치원 때는 애가 철들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심각하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우리 재산이 얼마여서 우리 재산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그때는 제정신 차린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문이 어떤 배경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그 가문이 태어났던 이재용 회장이 유치원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첫 주신 이 생명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세상에서 자신에게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한생활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끌려다니는 경우가 교구에서 가끔 보거든요. 자 요하모 5장 24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신을 진신을 너에게 이뤄놓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별지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생의 단어는 그냥 믿음은 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에비스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거든요. 12가지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한 범주를 하게 되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즘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청소년들 보면 순교를 지키자 그건 기준인데 지금 보면 미국 문화 같은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한가할 저항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비스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료를 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에게는 그리스의 생명이 없었고 원죄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그게 에비스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빌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11에서 9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죽음위에 심판과 지옥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 자체도 없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뭐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죄와 사망의 분례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12가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 일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리스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제함이 없다는 단어 이 정제라는 단어가 보니까 법률적인 용어더라고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가해줄 수가 없다. 의롭게 됐다. 이 정제 자체가 이제는 법적인 근거에서 이 사람은 의인을 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갈라사 3장 13장에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율법에 저조해서 우리에게 온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의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이란 단어가 구원 복음 예수 믿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걸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의 핏각 생명의 가치를 정말 알아가야 돼요. 이걸 믿는 자체가 큰 축복이잖아요. 그 배경이 엄청난데 그게 고레스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낼 거야 아니면 반쯤 건져낼까 아니 조금만 3분의 1만 아니요. 완전히 율법에 저조해서 조금만 너 행위 보고 믿음 보고 조금만 율법에 저조해서 열두 가지 문제에서도 항목 중에 열두 가지 문제라는 말은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빼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야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다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살리셨다는 말은 생명을 다시 죽었던 생명을 살렸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제일 이해하기가 아직도 100%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사를 쭉 했기 때문에 저도 부자 청년처럼 착하게 살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진실하게 살자가 어떻게 초등학교 때 진실하게 살자가 자우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 나는 죽었다. 나는 열두 가지 문제에 빠졌다. 나는 흑암에 완전히 갇혔다. 율법이 저주하여서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게 주신 생명 그리스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내면 딱 터닝 터닝포인트가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 복음의 생명 못 누리면 평생 불신자들 끌려다니라고 죽는다니까 욕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맘마다 누리셔야 돼요. 이 생명을 알게 되어지면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신자의 열두 가지 상태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끝났음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저분이 지금 물론 체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에 분명한 신분에 있어서는 끝이에요. 중성이 없습니다. 복수가 없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런 면이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이모님 했는데 야 너 낫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죽다 살아났다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야 너를 위해서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너를 위해서 재산 다 팔아서 너희 키웠는데 이렇게 불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벌벌 떨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벌벌 이 사단의 흑암의 순간 그 십자가 지는 만큼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죄와 조죽을 아흔한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벌벌 떨고 마태복 26장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해서 거둬주시고 나는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슬퍼서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값을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진노 아래 그 흑암에 그 어둠의 권세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다면 그 피값을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릴 때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되었냐면 요한복 10장 10자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니 이 생명도 그냥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 자체도 능력이라는 거죠. 풍성하다는 이 말은 우리 근본 문제 세 가지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10편 27편 1절에 보면 요한은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려 오래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모든 창세기 3장 아담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인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영생이란 단어가 꼭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어지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삶이 아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하다가 영생교도 있잖아요. 고생하다가 죽으면 영생한다. 영생이란 단어는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 이 성사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성이 있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거기서 완성되는 거지만 지금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고 과정 중에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주어진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여의 생이 아니라 곧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과 그리고 자유와 생명을 얻는 그리고 더욱이 장차 이말 천국에서의 삶만 의미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를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된 영원한 삶이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지금도 영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물론 천국에서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생명 속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절됐다가 여기서는 생명이야 여기서 고생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영생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란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과 새롭게 되어지고 영속적인 관계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신학서전에 신학서적에 나와 있어요. 글을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제가 사망해서 이르는 것처럼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다른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진짜 영생을 누린다면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체질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남아있고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도 남아있고 우리가 열두 가지 문제에서 살았던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정말 누린다면 이 체질 이 흑암 불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축만의 삶 우리가 말하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관의 축복 망대의 축복 성삼의 하나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체질과 환경 이 창생삼장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더딥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영생은 전해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천국 가서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영생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스 4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체질과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력 이색의 자랑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 않고 완전한 축복을 위를 수 있는 것이 영생의 축복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전화받아들 있어요 아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난 질병 사별 경제적인 어려움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이 땅에 있거든요 완전한 하늘나라 가지 않는 세상은 이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하면 되고 위기 속에 기계가 있듯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체질과 환경과 눈에 모이지 않는 흑암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능력히 완전하게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고리국서 산에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이 복음을 누린다면 넘어설 수 있거든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은нож이처로 문 fusion